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수치적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는 평균 14%가 올랐어요.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진짜 세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역량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 교수, 그리고 김종필 부동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상승률 14.17%,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예상보다 이상입니까? 저는 예상보다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12일 날 발표했던 공지시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것보다 좀 낮은 것 같고요. 낮은 이유가 지난해 5.02%가 인상됐는데요. 이번에 5.32% 인상됐습니다. 생각보다 낮았던 것은 서울이나 세종,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일부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마 평균적인 수치로 낮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은 높지만 평균적으로는 좀 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저가보다는 중고가, 고가 아파트 위주로 인상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상하는 과정에 토지나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공지가 적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68.1%로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한 표준지 공지가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보다는 시세 반영률이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대로 평균 상승률은 보게 되면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 같아요. 일단은 단독주택이라든가 토지보다는 아파트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핀셋 규제 형태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됐고 많은 분들이 역시 궁금해하시는 건 이렇게 올랐으면 세금이 그럼 얼마나 더 나오게 되는가. 보유세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일단은 오늘 아침 신문들을 봐도 그렇고요. 세부담이 많이 늘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기조인 것 같습니다. 50%까지 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타겟으로 삼았던 부분이 고가주택 관점이니까 일단 고가주택의 인상폭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수에 따라서도 한 주택자 같은 경우에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상폭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주택자나 세 주택자 이렇게 갈수록 세금 부담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제 나온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팩트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자료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실화율,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아무래도 인상률 자체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나 단독주택보다 높기 때문에 68.1%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작년 수준으로 유지됐고 공동주택 내의 형평성이 적극 개선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발표된 자료를 보고 거기서 제시된 사례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제대로 된 샘플로 해서 반영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고가 공동주택 사례로서 제시된 부분이 시세 대비해서 2018년도 공시가격은 한 5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저가 주택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62%에서 81%까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68% 정도로 맞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폭이 크겠죠. 그다음에 중저가 주택 사례 같은 경우에는 62% 정도에 머물러 있던 거는 68% 정도로 끌고 올라갔고 81% 정도에 있었던 부분은 다시 내려앉혀서 68% 선에서 맞췄습니다. 그 얘기는 고가 주택이나 중저가 주택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거의 평균화된 그 수준에 맞춰줬기 때문에 두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를 갖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 얘기도 나왔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은퇴자의 경우에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 부담이 정말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대처리 저희가 기준선을 따져봤을 때 12억 정도를 기준선으로 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세 부담. 그런데 정부 설명은 12억 이하는 세 부담에 대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과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12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2억 정도를 현실화율 68.1%에 맞추게 되면 공시가격이 한 8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당초에서 발표했던 75%에서 80% 그중에서 75% 정도에 맞춘다 그러면 한 9억 원 정도고요. 그 얘기는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재산세만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재산세 측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강화된 부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9억 이하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실화율 올리는 부분도 좀 적게 올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 부담이 좀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고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상황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요새 최근에 보육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가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독 명의로 보유를 해가지고 연령별 세액 공제나 그다음에 보유기관별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걸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바꾸는 순간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관별 공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고가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 명의로 공동명의로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그간 상승한 시세 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담 상한제 또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세부담의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공시가격 상승분을 정가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이번에 인상폭을 보면 공동주택의 97.9%가 12억의 중저가거든요.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낮기 때문에 조세 전가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중대형 아파트에 전세 가격이 올리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폭을 가지고 전월세에 전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한 세부담이 높다 하더라도 그 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파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Q&A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여파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파로 짚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비용이죠. 건강보험료 부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익가격 인상태도 등급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 교수님. 전체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약 한 30여 페이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한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라든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시뮬레이션한 그런 내용을 말고 거기에서 약간은 아직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이 아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발표를 하고 실제 적용을 하는 사례 시점까지 와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금액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세대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들도 아마 조금씩 적용을 하다 보면 약간씩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 파장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 역시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 교수님.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번에 인상폭으로 봐서는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지금 막혀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간세도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있다고 해서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또는 거래가 안 되거나 되거나 이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래가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담 때문에 가격을 더 하락하는 시장에 부추길 수도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저가 쪽으로는 많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하는 시장? 특히 최근에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급등했을 때와는 다르게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반경직성을 띠는 현상을 나타냈잖아요.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되면 약간의 충격으로 어느 정도는 신경은 쓰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게 기존의 대지라든가 단독주택 공식 가격 발표했을 때와는 달리 그 폭이 예상보다는 아까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못 견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게. 그렇군요. 요즘에 세무 컨설팅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시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매물 내놓을까라는 부분이 항상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세무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당연히 의사결정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 부분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보유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내가 보유하면서 끌고 갔을 적에 상세시킬 만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결합을 해서 상세를 하게 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이면 당연히 끌고 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내가 증가하는 비용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상세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찌 됐건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지역별로 따지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비인기 지역, 또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부담이 몇백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거 가지고 매덕짜리 지분을 내놓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금매물이 만약에 나오려면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는데요. 네, 나도 어차피 거래가 규제적이어서 어렵습니다. 대출 자체가 쉽지 않고. 또 하나 양도세 중과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유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세부담이 아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올랐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다주택자가 견딜 만한 정도 수준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인기 지역에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양도 차익이 작거나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매매하거나 이럴 때 거래하는 비용이 크지 않은 지역들은 충분히 출애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비인기 지역들은 오히려 저가 매물이 나오면서 혹시 이게 거래가 돼버리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인기가 있거나 나름대로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평가하는 지역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유세와 양도세하고 분명히 이익형량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유세와 거래세라든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보유세 비중이 거래세보다는 좀 낮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매물이 급속하게 출애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세무사님, 금매물에 대한 컨설팅도 있어요? 많아져요? 저희가 그 부분을 컨설팅하는 부분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판단을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보유세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견딜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장이 나온다는 부분은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는 측면이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옥석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먼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가격의 진원지가 양도세 중가 대상이 되는 지역이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내놓고 싶은데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양도세 중가 규정입니다. 보유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내놓으려고 했더니 양도세 중가 쪽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담을 시켜버린다고 하게 되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물건이 좀 출현하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면 시장이 안정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세를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매물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정부 규정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다 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시청이 예를 들어서 거래가 돌게끔 하게 만들고 세무사님 말씀 드리면 세부담 때문에 오히려 또 막혀버리게 되고 어딘가는 하나 풀어줘야 된다. 이게 정부가 지금 현재 대출 규제, 양도세, 중가세까지 있어서 단주택자의 갈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 세무사가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규제 지역 이상에서는 조정 대상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만족 규제하고 있어서 보통 10억, 20억 되는 주택을 현금으로 주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도 매도가 안 되겠지만 세부담 때문에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더 조성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사실 저희가 또 최 교수님하고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만 최 교수님 입장은 이랬어요.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고 대신에 거래세를 낮춰줘야지 부동산 시장의 온기도 돌고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정부가 아마 예상하고 있거나 의도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언론적으로. 이제 안정화인데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고려를 할 텐데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세 담세율이 전체 세금 중에서 아직은 9%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OECD 평균이 12%대니까 아직은 보유세 부담이 좀 낮은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올렸으니까 약간 뭐 두 자릿수 언저리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경우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유세를 갖다 OECD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했을 때도 그렇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미 OECD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작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매물이 좀 출해가 돼서 이제 저가의 어떤 매물이 소화가 돼서 가격이 낮아지는 어떤 효과가 있으려면 이게 이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팔 수 없는 규제도 하고 있다. 그래서 매물의 장기 현상도 있어서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 하반경직성이 이것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특히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약간은 분위기는 살짝 좀 바뀌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제 예상이지만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도저히 이걸 갖다가 물러쓰는 어떤 그런 정책을 피거나 양도세에 대해서요. 검토를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런 시장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되어서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화됐다는 시그널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서 특히 이제 푸는 것들도 전면적으로 푼다는 것은 또 가격 상승에 대한 분명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어떤 주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어느 정도 양도세를 다 완화를 해줘야 분명히 우리 저가 매물도 출혜가 돼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욕구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주고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금 정책이라는 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스무사님께 질문 드리려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너무 막연한가요? 질문이? 너무 급격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죠. 기존에 예측했던 부분은 훨씬 더 벗어나는 상승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은 좀 늘려가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게 맞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거래세 부분은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됐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에는 양도세 부분을 줄여줘서 거래는 활성화하고 보유세 부담은 늘리고 이런 측면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되겠죠. 투기 조절 목적이 아니고 정부 재원 조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다시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세 분의 의견에 공통된 부분은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거래라든지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얼마나 되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네, 어제부터 확인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 메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1월 1일자, 2018년 1월 1일자까지 있는 메뉴가 있고요. 어제 발표된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눌러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 메뉴들을 누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필 세무사, 권대중 교수, 최양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났습니다.